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거제도까지 왔는데 휴가로 왔습니다. 와, 여러분들 진짜 과연 거제도에서 여행코스, 힐링 장소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때마침 나왔습니다. 오포동 쪽에 있는 티안타이 마사지라고 있는데 와, 여러분들 진짜 피로회복뿐만 아니고 전신관리, 체형관리, 아로마 와, 피로가 확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들 3층에 위치했고요. 와, 굉장히 여러분들 관리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해주시고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관리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정말 피로를 풀고 왔습니다. 가격대도 착합니다. 현금가로 하시면은 그냥 4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꼭 현금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관리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는 A코스 받아봤는데 다음에는 B코스, C코스 다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건물도 정말 깔끔하고요. 정말 조격하는 것도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번 휴가라든지 거제도 놀러오시면은 티안타이 마사지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장님분들도 정말 친절하시고요. 이 3층에서 바라보는 뷰, 와, 굉장합니다. 뭐, 창가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 조격을 즐겼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까지 완벽했습니다. 타이, 와, 태국 현지인분들이 어찌나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이 티안타이 마사지 커플도 받고요. 뭐, 데이트 코스도 딱 좋습니다. 오셔가지고 힐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힐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뭐, 데파시플로 가시길 바랍니다.